저 시그널 보고 언니처럼 머리를 잘랐는데 망했어요 문제는 문제는 얼굴이었던 거죠 얼굴에 시그널 됐네요 얼굴에 신어왔네 진짜 너무 쇼컷이 잘 어울리는 배우가 김혜수씨가 최고인 것 같아요 짧은 머리 단발 쇼컷 본인 생각에도 쇼컷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얼굴이 동그랗잖아요 얼굴이 동그래서 자른 게 나은 것 같긴 해요 어차피 역할마다 변화를 줘야 되긴 하니까요 불의수를 던지는 문자를 하나 주셨네요 혜수님 타짜 생각이 나요 나 2대 나온 여자야 한 번만 해주세요 나 2대 나온 여자야 2대가 어려워 홍대라도 나 홍대나온 여자로 카메라라고 생각하고 나 2대 나온 여자야 사실 동대를 나오셨죠 그렇죠 저 2대 안 나왔어요 저 2대 나온 여자야 한 번만 해주세요 저 2대 나온 여자야 한 번만 해주세요 저 3대 나온 여자야 한 번만 해주세요 저 3대 나온 여자야 한 번만 해주세요